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독일이 마침내 무릎을 꿇었습니다. 2. K9이 또 한 번 세계를 놀라게 했다. 3. 한국의 새로운 무기 한 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4. 최근 몇 년간 한국의 전차와 포병은 긴장상태에 격화하는 갈등에 대해 유럽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5. 한국의 군사기술과 전투능력의 뛰어난 발전으로 인해 선진적이고 강력한 무기 시스템이 제작되어 유럽 국가들의 주목과 높은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K2 블랙팬서와 K21과 같은 전차들은 한국에서 설계 및 제조되어 전투성능, 방탄능력 및 높은 기동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5. 이로 인해 많은 유럽 국가들이 자사의 전통적인 무기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거나 대체하려는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5. 다양한 무기 분야의 경쟁과 함께 한국은 연구 및 기술 개발에 투자해야 했으며 이로 인해 국제시장에서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 6. 전차 외에도 한국은 자주포 및 최신 대공 미사일 시스템 생산에도 출력해왔습니다. K9 선더와 같은 자주포는 강력한 군사 연구 및 개발 투자로 빠르게 세계 최고의 자주포 시스템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K9 선더의 원거리 목표 타격 능력과 빠른 이동성은 유럽 국가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결국 독일이 한국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독일은 올해 초 노르웨이에서는 K2 전차와 경쟁을 벌였고 최근에는 레드백과 경쟁을 벌였습니다. 노르웨이에서는 정치적 입장을 최대한 활용해 K2 전차가 아닌 네오파르트 전차 수출에 성공했지만 호주에서는 레드백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호주의 레드백 수출을 계기로 독일 방산이 한국에게 완전히 밀릴 것으로 보아는 상황입니다. 바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이상 행동을 보이고 있기 때문인데 최근 우크라이나에 이어 폴란드까지 전선이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빠른 배송을 자랑하는 한국산 무기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었는데 독일이 결국 한국의 무기 수출과 관련한 법을 개정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제 한국은 나토와 EU 국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무기 수출의 경우 독일과 동등한 수준의 대우를 받게 됐고 자연스럽게 독일의 견제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집중된 전선을 나토로 점점 확내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크라 국물 수출 연정 중단 선언 뒤 우크라의 흑해 국물 수출항 5대사를 일주일 내내 공격한 러시아가 5대사에서 남서쪽으로 110km가량 떨어진 단유부감 하류 항구 마을 내미의 국물 창고를 드론으로 공격했습니다. 이번 공격은 우크라이나와 루마니아 접경지역인 단유부강 삼각주 지역에 대한 첫 공격입니다. 이와 관련 미 뉴욕타임스는 7월 24일 루마니아에서 불과 수백엠 떨어진 강 건너편 지역에 대한 공격이 나토 회원국인 루마니아를 위험에 빠뜨리는 한편 우크라이나의 흑해를 통한 곡물 수출의 우회로마저 차단해 우크라이나 경제를 고사시키려는 시도라고 지적했습니다. 동시에 식량을 무기로 서방 국가들의 우크라이나 지원을 포기하도록 압박하기 위해서입니다. 실제로 레니앙에 대한 공격이 있은 뒤인 24일 오후 국제공 물가가 6.2% 오르면서 전세계 식량 안보에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지금까지 러시아는 나토 회원국 졸란드와 인접한 우크라이나 서부를 공격하면서도 폴란드에 근접한 지역은 공격한 적이 없습니다. 실수로라도 나토 회원국에 대한 공격이 발생하면 나토 전체가 대응하도록 돼있기 때문입니다. 루마니아 국방부는 동맹국들과 함께 나토 동쪽 국경에 대한 경계 수위를 높인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에서는 난유부강 항구에 대한 공격이 우크라이나의 경제를 파괴하고 서방의 무기 지원을 방해한다고 지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 국영 로시아 TV 대답 프로그램 진행자 올가스카베의 반은 우크라이나 해상 봉쇄 회피로를 차단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레니앙이 우크라이나군 보급과 곡물 수출 통로로 활용돼 왔다는 것입니다. 러시아 국영 TV 종군기자 예프게니 포드부니는 이번 공격이 우크라이나 수상 교통의 모든 것을 파괴하는 매우 중요한 임무의 일환이라고 델레그램에 썼습니다. 우크라이나, 루마니아, 몰도바의 국경이 교차하는 단유부강 삼각주 지역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전까지 곡물 수출함으로 거의 활용되지 않았으나 최근에는 필수 수출로가 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단유부강 항구들을 통해 매달 200만티의 곡물을 수출해 왔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원한다면 단유부강을 통해 곡물 수출량 전체를 소화할 수 있으나 비용이 많이 드는 탓에 비르키에와 유엔의 중재로 성립한 곡물 수출협정으로 흑해를 통해 곡물을 수출해 왔습니다. 또 단유부강 삼각주나 트럭과 설도를 이용한 육로 수출은 정치적 어려움도 겪고 있습니다. 동유럽 국가 농민들이 단유부강과 육로를 통해 수출되는 우크라이나 곡물 일부가 유럽 시장에 풀리면서 곡물 가격이 하락했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가리아, 헝가리,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5개국은 사국 농업을 보호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의 밀, 옥수수, 포도시 및 해바라기 시 국내 판매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우크라이나의 육로를 통한 곡물 수출을 지원해 왔던 유럽연함은 5개국이 주장한 판매 금지를 일시적으로 허용한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를 압박하겠다는 러시아의 전략이 나름 효과적인 결과를 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러시아가 다음 목표로 노리는 곳은 폴란드로 보입니다. 벨라루스에 있는 러시아 민간 용병 기업 바그너그룹 용병들 이 불법 이주민으로 위장해 국경을 맞댄 폴란드로 침도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7월 29일 로리터통신 등에 따르면 마테우시 모라비에츠키 폴란드 총리는 이날 폴란드 남부 글리비체 무기 공장을 방문해 바그너그룹 부대 약 100명이 폴란트와 리두아니아 국경에 가까운 벨라루스 서부 그로드노 근처로 이동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아마도 벨라루스 국경 수비대로 위장해 불법 이민자들에 폴란드 입국을 돕거나 스스로 불법 이민자인 척하고 폴란드에 침도하려 할 것이라며 상황이 더 위험해지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폴란드와 리두아니아 국경에서 각각 15km, 3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그로드노는 양국 사이의 길이 96km 육로인 수바오키 회랑회랑 관호 가깝습니다. 수바오키 회란은 발트의 연안 러시아 영토 칼리닝그라드와 벨라루스를 연결하면서 동시에 발트 3국과 다른 유럽연합 국가를 잇는 유일한 육상 통로입니다. 러시아가 이곳을 장악하면 발트 3국과 납부이 다른 회원국 올 사실상 분리할 수 있는 요충지로 꼽힙니다. 폴란드는 바그너그룹 용병들의 이가는 움직임을 정규 및 비정규전과 사이비전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공격으로 보고 리두아니아 라트비아와 함께 벨라루스 방면 국경 폐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마리오시 카민스키 폴란드 내무장관은 27일 국경 폐쇄 가능성에 대해 리두아니아 라트비아와 험해 중이다. 바그너그룹이 나토와 EU 국경에서 심각한 일을 벌인다면 벨라루스의 완전한 고립을 뜻하는 조처를 결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날 상트페테르부르에서 열린 러시아 아프리카 정상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러시아와 나토이 직접 충돌 가능성에 대해 우리는 어떤 시나리오에도 항상 준비되어 있다. 그러나 아무도 충돌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을 고지곳대로 믿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폴란드가 벨라루스에서 군용기가 연공을 신범해 넘어왔다고 비판하며 이에 맞서 동부 국경 지역 일대의 병력을 추가로 급파했다고 밝혔습니다. 1일 폴란드 국방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군 지휘부 상황 분석 결과 2023년 8월 1일 국경 지대에서 훈련 중이던 벨라루스 행기 2대가 폴란드 연공을 침범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벨라루스 측은 앞서 폴란드 스계 훈련 사실을 알린 바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폴란드 국방부는 연공 침범은 비하오비에자 3인 지대에서 매우 낮은 고도로 발생해 레이더 시스템으로 감치하기 어려웠다. 아침 발표에서 레이더 시스템이 연공 침범을 기록하지 않았다고 밝힌 이유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폴란드 동부 도시 비하오비에자 일대 주민들은 SNS를 통해 벨라루스의 국경 침범을 주장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폴란드군은 당일 아침 이러한 내용을 부인했다가 국방부 발표를 통해 뒤늦게 벨라루스의 연공 침범을 공식화했습니다. 비하오비에자 3인 지대는 폴란드와 벨라루스 국경 지대에 건처 있는 유럽 최대이자 최후의 원시림입니다. 벨라루스 해기가 유럽의 아마존으로 물릴 만큼 물창한 3인 지대에서 낮은 고도로 연공을 신범해 레이더로는 감치하기 어려웠다는 것이 폴란드 국방부 주장입니다. 폴란드 국방부는 사태 이후 졸란드 국가안보 국방위원회 위원장인 마리우시 부하슈차크 부총리 겸 국방장관이 비상회의를 소집하고 국경 지대 병력 증강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부하슈차크 장관은 해당 지역의 전두용 앵기를 포함한 추가 병력 및 군사 자원 할당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폴란드 국방부는 또 나토의 국경 침범에 대해 보고하고 벨라루스 대리 대사를 초치해 해명을 요구했다고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추가 도발 가능성이 있으므로 러시아와 벨라루스의 책임 있는 해명을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벨라루스는 폴란드가 병력 증강을 정당화하려 한다며 연공 침범을 즉각 부인했습니다. 벨라루스 국방부는 델레그램을 통해 폴란드의 주장은 없지다. 국경 지대 군 병력 및 수단 증강을 위한 정당화 수단이라며 폴란드가 해외의 주인님들과 호메 후 말을 바꿨다고 비난했습니다. 벨라루스 국방부는 폴란드가 아침에는 레이더에 기록된 연공 침범은 없다고 국민을 안심시켜놓고 해외의 주인님들과 3회 후 저녁 무렵에는 매우 낮은 고도에서 국경을 넘어 감지 레이더에 감지되지 않았다고 말을 바꿧답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할머니 한 분이 말씀하셨다는 식이다. 폴란드의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지 않은 주장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CNN 방송은 바그너 그룹이 흐로드나에서 정확히 무엇을 하고 있는지는 불분명하다면서도 수바오키 회란 근처에 러시아의 연합군을 배치하는 것은 나토와 EU 회원국을 뒤흔들 수 있는 전선의 확대를 의미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루카션코 벨라루스 대통령은 폴란드는 우리가 바그너 용병들을 붙잡고 있기를 기도해야 한다며 우리가 없었다면 그들은 빠져나와 세시프와 바르샤바를 박살냈을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폴란드가 나를 비난해선 안되고 오히려 고마워해야 한다. 고 강조했습니다. 제시프는 우크라이나 국경 인근 폴란드 도시이고 바르샤바는 폴란드의 수도입니다. 루카션코 대통령은 지난달에도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바그너 그룹이 폴란드 진격을 원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러시아의 침공 가능성이 점차 커지자 폴란드와 루마니아는 무기 구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당연히 한국이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데 유럽연합과 나토 동맹국에 대한 한국의 방산 수출이 한승 더 빨라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독일세 방산 부품 수입과 해당 품목을 포함한 K2, K9, 레드백 등 국산 무기체계 수출 시 독일 정부의 수출 승인 전차가 사후 신고만 하면 되는 이후 회원국이나 나토 동맹국 수준으로 내폭 간소화되기 때문입니다. 2일 독일 연방경제기후보호부와 경제수출감독청에 따르면 독일 정부는 내달 1일부터 유럽연합 회원국과 나토 동맹국, 호주, 뉴질랜드, 스위스, 일본 등 준나토국, 한국 등 긴밀한 파트너국에 대한 방산물자 등에 대한 수출 승인 절차 간소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기존과 같이 개벌 사례별로 수출 승인 결정을 하기보다는 일반 법령으로 묶어 신속히 결정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스벤 기골트 독일 경제기후보호부 차관은 이번 새로운 규정을 통해 동맹과 같이 파트너국들은 신속하고 복잡하지 않게 방산물자를 인도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반면 제3국에 대한 수출은 계속해서 개별 사안 검토 방식을 우선하여 면밀히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독일제 밤산 부품 수입과 해당 품목을 포함한 무기체계의 수출 시 3개월여에 걸쳐 독일 정부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수술 승인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에 더해 최근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독일 정부에 신청한 뒤 통상 6에서 12개월이 신한 후에야 승인받을 수 있어 수출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내달부터는 독일 업체가 민간 품목이 아닌 특정 방산 이중용도 물자를 한국으로 수출할 경우 별도의 개별 승인 절차 없이 수출 후 신고하는 방식으로 절차가 대폭 간소화됩니다. 이유나 나토국, 준 나토국에 적용되는 기준을 똑같이 적용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독일은 무기 수출을 위해 한국을 견제하는 모습을 보여왔는데 전환이 나아지지 않자 결국 견제를 포기한 것입니다. 인도에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독일산 무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생산이 가능한 한국 무기를 인도 바다 나토 국가들에게 공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판단을 내린 상황입니다. 헌제 플란드에는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비롯해 많은 한국 무기들이 속속 배달되고 있고 이는 러시아의 도발을 막는 억지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미 한국산 무기가 도착하기 시작한 현재 시점에서 러시아의 공격은 실패로 돌아갈 확률이 높은데 우크라이나를 참공할 때처럼 무모한 행동에 나설지 관심이 모아지는 상황입니다. 놀라운 기세로 세계를 향해 뻗어나가고 있는 국산 명품 무기 K9 자주포 폴란드 대규모 수출에 이어 바로 얼마 전에는 루마니아까지 90대 수출이 성사되며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의 자주포라는 이름을 굳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얼마 전 폴란드에서 승승장구하고 있는 K9의 진격에 찬물을 끼얹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발음 아닌 K92 극비리에 우크라이나에 들어갔을 뿐만 아니다. 우크라이나군에서 실시한 현지 테스트에서 동거하지 못했다는 것인데요. 폴란드에 저명한 국방 안보 저널리스트이자 대표적인 한국 무기 도입 반대파인 마렉 마이스너는 지난 11일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서 K9 자주포 2대가 우크라이나 현지에 반입되어 테스트를 거쳤는데 우크라이나군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한국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수출을 금지한 엄연한 살상 무기인 K9 자주포가 우리도 모르게 우크라이나에 넘어갔다는 사실도 믿기 어려운데 K92 우크라이나 군의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다는 건 더 황당한 소식이었죠. 이 믿기 힘든 소식을 전하며 마렉 마이스너는 K92 졸란드군의 적합한 자주포가 아니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너무 황당한 소식인지라 폴란드 네티즌들이 사실을 파악하기 위해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K92의 파생형 자주포인 크랩 자주포가 우크라이나군에 지원 보내져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활약하며 덩달아 K92 자주포의 주가를 높여주고 있다는 건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폴란드 네티즌들은 크랩 자주포와 거의 유사한 K92 테스트에 동거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인지를 묻었고 마렉 마이스너는 거의는 큰 차이일 수 있다며 답변을 어물쩍 넘겼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도 우크라이나 소식동을 통해 우연히 접한 소식이라며 자세한 내용을 밝히기 거부하고 있어 주장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마렉 마이스너는 이미 한 번 거짓말을 했다가 걸린 전과가 있는 기자입니다. 올해 초 한국의 KE 흑표 전차가 노르웨이 전차 수주전에서 치열한 접전 끝에 결국 독일 네오파르트2를 상대로 패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었습니다. 한국으로선 매우 아쉬운 소식이었지만 이는 폴란드가 KE 전차를 도입하는 걸 반대해왔었던 마렉으로선 신이 나는 소식이었죠. 당시 마렉 마이스너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KE 전차가 약해서 노르웨이 테스트에서 패배했다고 전하며 폴란드의 KE 전차 2차 계약을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고 주장했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노르웨이 언론을 통해 정작 테스트에서는 KE가 승리했었지만 정치적인 이유로 네오파르트2가 선정되었다는 말에게 주장과 완전히 반대되는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노르웨이 국방물자국 FMA은 노르웨이 서론에서 진행된 테스트에서 KE 전차가 우세한 성능을 보여주었으며 납기 실적과 가격까지 고려한 결과 네오파르트2A가 보다 KE 전차가 더 낫다는 결론을 내리고 국방부의 KE 전차 도입을 두 번이나 추천했었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노르웨이 국방부가 이를 무시하고 경제적 정치적인 요소들 고려하여 독일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예상과 다르게 KE 전차가 네오파르트2보다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었다는 사실이 공개되었지만 이에 대해 마렉은 어떤 동평도 하지 않고 입을 꾹 다물었죠. 그리고 이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던 한 폴란드 네티즌이 이번에도 거짓으로 한국 무기들 비방하려 하는 마렉에게 지난번에 KE 전차가 약해서 네오파르트2에 패배했다고 발표했었는데 이에 대한 정정은 이루어졌습니까? 아니면 로비를 받아서 단순히 비난하기 위한 것이었습니까? 라며 마렉의 발언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우크라이나에서 마렉의 주장을 완벽하게 반박하는 소식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얼마 전 티르키에의 T-155 푸르트나 자주포가 우크라인이 아예 지원 보내졌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었습니다. 지난 5일 우크라이나군의 올렉시 그로모프 육군 참모차장이 우크라이나 정부 공보매체인 우크라인 UK RINFOM과의 인터뷰에서 티르키에의 T-155 푸르트나가 도착할 예정이라고 밝혔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8일 우크라이나군의 공식 오신트를 통해 티르키에의 푸르트나 자주포 지원이 사실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T-155 푸르트나 자주포는 티르키에가 한국에서 K-9 자주포의 설계와 기술을 수입하고 포신에서 엔진까지 60여종의 주요 부품까지 전부 그대로 도입해서 제작한 자주포로 차체만 도입한 크랩 자주포가 K-9 자주포와 사촌지간이라고 할 수 있다면 푸르트나 자주포는 K-9 자주포와 거의 유사한 복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몇몇 부분에서 한국제 대신 티르키에 산 장비를 적용하여 K-9보다는 성능이 뒤떨어진다는 것이 중론이죠. 그런데 K-9의 열악한 자주포인 푸르트나까지 우크라이나군에 합류했는데 오리지널 K-9의 우크라이나 테스트에서 떨어졌다는 것은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인데요. 애초에 총알 한 발이 아쉬운 우크라이나가 무기들 가려서 받을 처지도 아니기도 하죠. 폴란드 현지에서도 강성한 한국 무기 반대론자인 마렉이 더 이상 트집을 잡고 비난할 거리가 없자 이제는 증거를 조작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희망사항과 다르게 K-9 자주포는 자타가 공인하는 명품 무기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크라이나에 지원 보내진 T-155 자주포들 통해 금세기 가장 치열한 전장인 우크라이나에서 K-9 자주포의 실전 테스트가 이루어지며 왜 K-9이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자주포인지를 증명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국의 도움으로 이른뿐이지만 자국산 자주포를 가지게 된 티르키에는 한국처럼 프르트나드 세계적인 명품 자주포로 만들기 위해 수출하고 싶어 했지만 명백히 상위호한 자주포인 K-9이 있었기에 크랩과 마찬가지로 수출될 기회조차 갖지 못했었죠.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키르키에는 러시아와 서방 사이에서 완벽한 박쥐의 자세로 최대한의 이득을 뽑아먹으며 이번 전쟁의 최대 수혜자로 불리고 있습니다. 개전초부터 우크라이나의 바이락타르 무인기와 코브라 경장갑차 각종 탄약 등 군수품을 수출하며 상당한 이득을 얻어왔었죠. 그리고 이제 프르트나까지 우크라이나에 공급하여 자주포 시장에서 K-9에 맞서겠다고 선언한 것인데요. 방산 분야에서 자신감을 얻은 티르키에는 이제 T-155 프르트나를 뻔뻔하게 자체적으로 개발한 자주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주포를 지원받은 우크라이나 사람들도 프르트나가 티르키의 자주포가 아닌 한국의 자주포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사실 우크라이나군에서 가장 원하고 있는 자주포는 K-9이지만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직접적인 살상무기 지원을 금지하고 있어 껌 대신 닭으로 K-9 대신 프르트나들 들여온 것이죠. 티르키에서는 우크라이나 실전을 통해 프르트나가 K-9의 자리들 빼앗아 오기들 원하고 있지만 T-155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살펴보면 이는 불가능한 일이란 걸 알 수 있는데요. 본래 티르키에서는 T-155의 엔진을 독일에서 공급하기를 원했지만 독일이 티르키에에 대한 무기 수출을 중단하며 한국의 STX 엔진에서 생산하고 있는 라이센스판 엔진 300대를 수입해야 했습니다. 이후 키르키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개량형 자주포 프르트나 E는 자체 개발한 국산 엔진을 탑재하려 했으나 이마저도 실패해 우크라이나제 엔진을 탑재하기로 결정했는데요. 하필 이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해외에 수출할 여력이 없어져 프르트나 E 생산은 한없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에서는 K-9A 투가 시장에 나올 준비를 하고 있으며 여러 국가들에서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다시 각광받게 된 자주포의 신형 모델을 내놓고 있는 상황에서 티르키에만 잘못된 선택으로 경쟁에서 한참 뒤처지게 생겼습니다. 애꿎게도 한국의 손을 잡아 만든 티르키의 무기들은 내수용으로는 훌륭해도 수출용으로는 경쟁력이 없는 상황입니다. 마찬가지로 한국의 도움을 받아 야심차게 제작한 티르키의 국산 전차 알타이 전차도 KE 전차가 세계 전차 시장에 돌풍을 몰고 오는 바람에 전혀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죠. 독자적으로 무기를 개발할 능력이 없다면 한국을 비롯해 다른 나라의 도움을 받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이를 자신들의 능력으로 착각하고 자만하는 이상 티르키에가 진정한 방산대국이 되기란 유언한 일일 것입니다. 앞서 티르키에의 프르트나가 우크라이나군에 제공될 것이란 소식을 전한 올렉시 그로모프는 스웨덴의 아처 자주포까지 함께 우크라이나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전했는데요. 이로써 pgh-2000 아처 비록 복제판이지만 k9까지 세계 3대 자주포가 한자리에 모여 현세대 자주포 중 실전에서 가장 우수한 무기는 무엇일지 한판 대결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이번 결과로 향후 자주포 시장을 주도할 국가가 정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기네 자주포라고 주장하고 있는 티르키에는 아니꼭지만 크랩 자주포처럼 프르트나 자주포 역시 k9의 명성에 부끄럽지 않은 활약을 보여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번 사건으로 쫄란드 내부에 강성했던 한국 무기 반대 여론이 서서히 힘을 잃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한국 무기를 비방하고 깎아내리려 해도 독일은 보여준 적 없는 놀라운 속도로 무기들이 속속들이 도착하고 있으며 현장에서 직접 운영하는 쫄란드 군인들이 한국 무기의 우수한 성능의 찬사들 보내오고 있으니 방구석 키보드 전사들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고 급기야 감당할 수 없는 거짓말까지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게다가 이들은 아직도 크랩 자주포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현재 폴란드 여론은 폴란드 군의 차기 자주포로 크랩 자주포의 후속 제품을 자체적으로 개발하자는 주장과 한국과 손을 잡고 K9A2 3를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이 부딪히고 있는데요. 수출에 단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던 크랩이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활약하며 인정받는 모습을 보며 크랩 지지자들은 희망을 가지고 있지만 현실은 냉혹합니다. 크랩 자주포가 우크라이나의 험난한 지형에서 뛰어난 기동성과 안정적인 사격 능력을 보여줄 수 있었던 건 크랩에 사용된 K9의 차체 덕분이었다는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고 이후 에스토니아와 인도에서 K9자주포들 추가 발주하며 K9자주포의 성능만이 인정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외에서 절대 인정받을 수 없는 현실을 알고 있는 폴란드 전부와 방산기업들은 어떻게든 한국과 협력할 수 있는 범위를 늘려나가며 한국의 힘을 빌려 졸란드 방위산업을 재건하려 하고 있지만 현실을 외면하고 있는 이들은 오히려 폴란드 방위산업의 장애물만 되고 있습니다. 꿈을 꾸는 건 자유라고 하지만 부디 폴란드와 한국이 그리고 있는 방산 대국으로 향하는 길에 방해만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난달 30일 오후 충남태안군에 있는 국방과학연구소 ADD 만흥종합시험센터에서 놀라운 시험 발사가 있었습니다. 이곳에는 이정섭 국방부 장관과 엄동환 방위사업청장, 박정승 ADD 소장 등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진과 취재진 등 수십 명이 모였습니다. 이곳은 바로 EL3종합유도 비행시험의 전과정이 공개되는 자리였습니다. 바다가 바라보이는 센터 중앙에 설치된 대형 화면에는 서해 중부해상에 떠있는 바지선과 서해 남부 무인도에 대기 중인 이동식 발사대가 나타났습니다. 이번 시험은 북한 탄도미사일을 모사한 표적탄을 탐지 추적하고 목표 고도에서 실제 요격하는 실전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바지선 발사대에는 장거리 지대 공유도 무기 EL3 요격탄이 이동식 발사대에는 요격 대상인 표적탄이 각각 장착되었습니다. 북한 탄도미사일을 모사한 표적탄이 발사되자 L3의 다기능 레이더가 즉각 이름 탐지의 화면에 정확한 위치를 표시했습니다. 이어 발사신호와 함께 요격탄이 발사되자 얼상 감지장비 TOD 화면에 비행 궤적이 잡혔습니다. 추진기관 1, 2단과 직격자율 비행체 KV 3단으로 구성된 요격탄은 1단 로켓 분리, 2단 로켓 분리에 이어 KV가 분리되었고 표적탄과의 거리가 좁혀지더니 공중에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한국군 미사일 방어의 핵심이자 한국형 아이언돔이라 불리는 L3의 네번째 탄도미사일 요격시험이 성공한 순간이었습니다. 추진기관 1, 2단과 직격자율 비행체 KV 3단으로 구성된 요격탄은 1단 로켓 분리, 2단 로켓 분리에 이어 KV가 분리되었고 표적탄과의 거리가 좁혀지더니 공중에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한국군 미사일 방어의 핵심이자 한국형 아이언돔이라 불리는 L3의 네번째 탄도미사일 요격시험이 성공한 순간이었습니다. 생중계 화면을 보던 관계자들은 크게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특히 이 실험을 주관하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성공 후 벅찬 감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L3 탄도미사일 요격탄은 1, 2단 추진체가 분리되면 요격지점까지 비행 저 미사일을 직접 타격해 파괴하는 직격 비행체를 탑재합니다. L3에는 고도 50, 60km를 비행하는 탄도미사일을 탐재해 주적하는 시커정밀주적기와 탄도미사일에 부딪혀 파괴하는 직격 비행체가 들어가 있는데 이 핵심 장치 두 가지가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되었습니다. 이런 성능을 가진 무기를 개발한 국가는 미국과 이스라엘에 이어 우리나라가 세번째입니다. 한국에 배치된 사드는 고도 40에서 150km의 상층부를 방어할 수 있는데 사실상 북한의 장사정포는 이렇게 높은 고도로 날라오지 않기 때문에 사드로는 막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발사한 장사정포가 정점 고도를 찍은 후 하강할 때 고도 50에서 60km에서 요격하는 무기가 바로 L3으로 만약 L3이 요격하지 못하는 미사일은 고도 40km 안팎에서 패트리의 PAC, EPA, C3 및 국산 중거리 지대공미사일 M3 개량형인 청공 가요격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사드, L3, 패트리어, 청공2가 모두 배치된다면 북한의 미사일을 모두 막을 수 있는 다층적인 방어체계가 구축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성공에 따라 L3은 추가 신뢰성 검증 등 올해까지 시험평가를 종료하고 내년까지 체계 개발을 끝내기로 했습니다. 2019년부터 시작된 체계 개발이 5년 만에 종료되면 양산 단계에 착수하는데 정말 놀라운 속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향후 L3은 시험평가를 거쳐 내년 개발 완료 후 2025년 양산에 착수하여 전력과 계획에 따라 2020년대 후반경 군에 배치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 한국의 L3 개발에 미국도 놀라는 분위기입니다. 이정섭 국방부 장관은 L3의 요격고도는 미국의 고고도 미사인 방어체계 THAAD 사드에 버금간다며 추후 다음 단계인 L3까지 만들어지면 사드 수준과 똑같을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방산업계 관계자도 미사일을 고고도에 올리는 기술은 아직 좀 차이가 나지만 네이더 자체만 놓고 본다면 L3이 사드에 결코 밀리지 않는다며 네이더 분야 최강국인 미국이 약 10년간 10조 원을 들여 개발한 기술 수준을 우리는 더 짧은 기간에 10분의 1 가격으로 성공했다며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레이더 개발 역사는 약 30년으로 방산 선진국들에 비해 굉장히 짧지만 그 선과만큼은 전세계방산 역사상 손에 꼽는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의 L3C연발사 성공을 가장 눈여겨보는 나라는 바로 한국산 무기를 대거 도입한 폴란드입니다. 지난해 말 폴란드 매체 디펜스 24는 불을 뿜은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보다 더 높은 곳을 목표로 하고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이 매체는 한국이 L3 시스템을 이용한 미사일 요격 테스트가 성공적으로 이뤄졌다면서 L3은 북한의 미사일 위험으로부터 대한민국을 보호하기 위한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KAMD의 일부를 구성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또한 사드티 HAAD가 방어할 수 있는 존존을 부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미사일 방어체계를 자력으로 갖추게 되었다는 접에서 한국인들의 자주국방 역량 강화는 매우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지난해 세 번째 요격 시험을 성공하자마자 폴란드 매체는 이를 대서특필했는데 이번 시험도 끝나자마자 폴란드는 폴란드 방공망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펼쳐졌습니다. 여기서 진행자는 공중 및 미사일 방어가 폴란드 군대 현대화의 우선순위라고 말했고 여기에 참석한 고위 군장성들은 모두가 대공 방어가 중요하다고 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폴란드는 지난해 공개적으로 청공2에 대한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폴란드 국반부가 청공2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돌입하기로 결정했던 미국의 패트리어트 지대공 유도미사일의 납기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폴란드는 2017년 미국으로부터 패트리어트 요격미사일 2만 870일을 도입하고 2025년까지 8개 포대를 실전 배치할 계획이었지만 아직 미국으로부터 단 한 대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최근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추가로 지원하기로 해 폴란드 납기는 더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지난해 말 폴란드 영토에 러시아 발사로 추정된 미사일 잔해가 발견된 바 있어 불안한 상황인데 전쟁이 더 커지면 언제든 러시아가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 마음이 급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이 빠르게 L3의 네 번째 요격실험을 성공했다는 소식은 지금 폴란드 입장에서는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은 정해진 납기 내에 빠르게 줄 수 있는 유일한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폴란드가 도입을 검토하는 청공인은 2021년 아랍에미리트 UAE에 수출하는 데 성공했으며 사우디아라비아도 UAE의 뒤를 따라 선정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청공투보다 더욱 높은 고도의 요격을 위해 개발 중인 L3장거리지대 공유도 무기이나 L3이까지 나오면 이제 중고도 고고도 요격 무기까지 수출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형 아이언동으로 불리는 LAMD 한국형 장사정포 요격체계까지 개발이 완료되면 청공투 L3 LAMD를 패키지로 묶은 탄도탄 다중요격체계를 수출할 수 있게 된다고 했습니다. 한국형 장사정포 요격체계가 성공적으로 개발되고 있다는 소식에 현재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는 나라가 북한 말고도 있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과 인도는 러시아의 사드라 불리는 지대공 미사일 S-400을 도입해 배치해놨습니다. 그동안 S-400은 탄도미사일부터 순환미사일과 특히 스텔스기까지 잡는 세계 최고의 대공방어 시스템으로 러시아가 자랑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하이마스 다연장 로켓을 전혀 방어하지 못하면서 엄청난 굴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하이마스를 가지고 S-400대 공방어 시스템을 뚫고 러시아군의 지휘불을 비롯한 무기창고 등 주요 군사 목표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사실 중국은 S-400을 도입해 한반도 쪽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한국 내 사드 배치를 절대 반대했지만 자신들은 S-400을 배치하면서 우리나라 연공에서의 제공권을 제한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S-400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러시아만을 믿었던 중국의 고민이 커지고 있으며 과거 러시아 S-300의 기술을 사들여 청궁을 개발한 한국은 전반대로 기세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개발한 청궁은 러시아의 기술을 한층 업그레이드한 것으로 대공담지, 추적, 유도에 사용되는 레이더의 성능이 더욱더 탁월하다고 했습니다. 이번 한국의 L-3 미사일 실험 성공 소식에 많은 방산당국들이 놀라고 있고 주변국들은 한국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